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라오스를 다녀왔습니다. 일하러 간건 아니고 쉬러 갔습니다. 제가 일할 때 쓰는 카메라는 니콘을 주로 씁니다. 일해주는 양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도 포커스가 정확하고 제가 원하는 사진들을 제대로 찍어줍니다. 그래서 니콘 D5를 쓰고 있습니다. 놀러 갈 때는 똑딱이 카메라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라이카를 들고 갔습니다. 라이카 35mm 하나 꼽아서 설렁설렁 일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카메라 포커스 맞추는 걸 손에 익히는 기분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루왕프라방에 다녀왔는데 루왕프라방의 3박 4일을 사진으로 대충 제가 돌아다녔던 것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어떻게 편집하면 좋을까?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사진을 잘 찍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편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쉬이 잘 넘어갈 수 있게 편집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사진을 봅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루왕프라방에 도착해서 찍은 비행장이 있습니다. 공항을 찍었죠. 공항이 조그만하더라고요. 저는 루왕프라방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루왕프라방은 참 고요한 곳이고 해서 시기가 참 좋았어요. 루왕프라방에 공항을 찍는데 공항 하늘이 텅텅 비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여름 나뭇잎을 넣어서 하늘이 너무 비지 않게 좀 비닭하게 찍었습니다. 이럴 때 비닭하게 찍어도 그렇게 다시 자기적이라 그럴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그렇죠? 너무 과하게 하면 자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적당하게 하면 자기적이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버스인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루왕프라방에 나오자마자 바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작은 버스죠. 바람구멍이 숭숭나 있는 버스 같은 걸 찍고 루왕프라방에 있는 작은 강, 메콩강도 있고요. 지루에 작은 강이 또 있습니다. 샘강인가 샘강인가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도 찍었습니다. 그 강에서 와 있는 강의 근처에 대나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사진을 연타로 두 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같은 자리에서 사타를 누르는 게 아니고 약간 몸을 움직여서 다리를, 발걸음을 몇 발 조금 움직여서 두 카트를 찍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찍지만 발걸음을 움직여서 찍거든요. 그래서 보면 한 장은 인물들이 좀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고 한 장은 가족들만 달랑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족들이 단순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강 앞에 있는 강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 사진과 인물, 가족 사진 뒤에 이미 강의 느낌하고 저 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 사진은 저는 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를 돌아보면 아이들을 스쿠터에 태우고 이동하려고 하는 엄마. 저는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찍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어깨에 힘을 주고 찍는데 어깨에 힘을 준다는 게 실제 어깨에 힘을 준다는 거 아닌가 아시죠? 잘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시는데 카메라, 여러분 카메라는 일단은요. 눈의 연장, 손의 연장처럼 아주 수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라이카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니콘은 오토포커스인데 포커스를 맞추는 연습을 수도 없이 해서 책 드러나는 포커스가 맞아 있고 노출도 맞아 있고 슉슉 슈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단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눈의 연장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연상되어지고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일어날까 할 때는 그냥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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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이렇게 그냥 수박, 수박 이렇게 샷타를 누를 수 있도록 카메라를 몸의 일부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샷타를 많이 눌러본 사람만이 카메라를 자유자료로 달을 수 있죠. 그건 연습밖에 없어요. 저와 같이 사진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숙제로 일주일에 1천장 천장의 사진을 무조건 찍어서 USB에 담아오라. 이게 숙제입니다. 그 천장 찍는다고 사진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그 분들에게 숙제를 내고 숙제를 안 하면 밥을 사게 하는 이유는 카메라가 자유자재로 몸에 붙어서 눈의 연장, 손의 연장,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에서 시키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카메라를 가지고 요즘 다 자동이잖아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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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샷타 소리도 경쾌하고 기분 좋지 않습니까? 특히 니콘의 샷타 소리는 기분 좋거든요. 차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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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주 경쾌하잖아요. 플라스틱 소리가 나는 카메라도 있죠. 팍 팍 이런 소리가 난다. 저는 그 카메라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니콘 카메라 소리 훨씬 좋아해요. 차가닥 차가닥 하는 그 카메라 소리. 라이카는 또 소리가 없잖아요. 샤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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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런 소리를 즐기는 것도 사진을 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샷타가 꺼내진 소리가 얼마나 경쾌합니까? 그런 와중에 어깨 힘을 빼고 우연히 만난 것들 그죠? 우연히 만난 것들이 경호하게 잘 배치가 되고 하면 거기서 카메라 착 들어서 슈팅하는 그런 버릇이 드는 거죠. 엄마와 아이들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순서대로 거의 날짜 순서대로 찍은 것들을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시장의 아저씨 저를 보고 있는 사진도 좋지만 딴짓하고 있는 것도 사진을 찍으면 되게 모양이 글쎄 해요. 오히려 뭐 서로 교감하는 것도 있지만 교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박하고 찍히는 그 일순의 찰나 그것도 되게 사진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릭샤 같은 거를 끌고 있는 아저씨 너머로 보이는 딸과 어머니의 모습 뭐 그런 것들이죠. 그죠?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릇 그릇이 아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릇들이 그릇들이 너무 예뻐서 그 그릇을 그냥 아유 이쁘다 이 그릇으로 글작을 만들 거야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사진을 못 찍습니다. 그냥 재밌게 즐겁게 여행 갔잖아요. 그죠? 아 재밌다 좋다 어 이렇게 예쁘네 이러면서 그릇도 찍고 또 뭡니까? 옆에 세워둔 나무로 깎은 인연 같은 것도 찍고 꽃이 예쁘면 꽃도 아 예쁘다 찰칵 찍고 꽃만 찍는 게 아니라 꽃 너머로 그 가게의 분위기도 같이 찍고 그죠? 찍는 즐거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그 찍는 즐거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죠. 어깨에 힘을 빼고 숙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빼고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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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뭔가 걸리거든요. 물건을 팔고 있는 엄마와 딸과 또 딸 하나 하하하하 그러다가 또 이동해서 무슨 폭포에 갔는데 폭포에 갔더니 외국 여자들이 외국 여자들이 비키니를 읽고 목욕을 하더라고요. 나무에 기대서 자기 보이프렌드 사진을 찍히고 있는 여자분 물속에 들어가서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여성분 그죠? 비슷비슷한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비슷한 사진이 찍혀있죠. 그리고 루앙프라방에 있는 메콩강의 메콩강에 떠있는 배와 배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배의 모습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여자아이 공항에 있는 산타크로스 마지막 잘 가세요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순서대로 그냥 날짜 순서대로 이렇게 대충 해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외장 찍지 않았어요. 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카메라는 목에 걸고 있잖아요. 빈손으로 갈라 그러면 허전하고 똑딱이 가져가기 좀 더럽고 그러니까 꼭 일한다기 보다는 즐거운 게 있으면 기념사진 정도나 찍을까? 이러면서 들고 갔던 라이카인데 획득으로 변환해서 여러분과 함께 마저 편집을 약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똑같이 공항 사진이죠. 역시 두 번째 사진 버스 사진 세 번째는 가족 사진 가족 뒤로 보이는 산 강 이거는 강하고 산 따로 찍은 사진을 빼더라도 이 사진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풍광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 스쿠터에 태우고 있는 어머니의 풍경 그죠? 그 다음에 그릇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아이 태우고 있는 시장통의 어머니와 그릇이 나오면 그 그릇이 그냥 있는 걸 팔고 있는 시장통의 모습 그 다음에 또 나무로 깎은 인형 그리고 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장통에 릭샤 같은 걸 몰고 있는 아저씨 그죠? 3년 차죠. 그 다음에 꽃이 등장하고 그죠? 그 가게의 분위기 그 레스토랑 같은 커피샵 카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개시 등장하고 또 어머니가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같은 것만 묶어 놓으면 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덤벙덤벙덤벙덤벙 꽃사진 물건 파는 사람 그릇 또 물건 파는 사람 인형 또 물건 파는 사람 이러면 리듬이 칼해지잖아요. 그래서 보는 즐거움도 생기고 질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해봐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사진을 그냥 이렇게 사진이 사진을 부르거든요. 사진이 나 여기 앉고 싶어 저기 앉고 싶어 하는 거를 잘 들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즉시 폭포에서 수행하는 여자아이들 여기에서는 갑자기 얘기가 딱 건너뛰어요. 장사하는 아주머니에서 폭포로 팍 갈 때는 중간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버스를 타고 갔나 이렇기 때문에 저기 봉고차를 승합차를 빌려서 갔어요. 그래서 중간 사진이 쫙 비워버렸어요. 뭘 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중간에 무슨 사진이 연결고리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편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있어야 되는데도 없잖아요. 저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무에 기대어 사진을 지키고 있는 여학생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또 잘 보세요. 이제 루앙프라방의 일정이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여학생을 통해서 뭔가 빠이빠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 산타크로스의 잘 가라 굿바이 그렇죠. 그죠? 여기서 끝나면 얘기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전체를 뒤돌아보기 한 백밀라 같은 사진을 제가 하나 다시 넣었어요. 그게 배 배 사진 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무 나무너머로 보이는 내건강의 풍광 그걸 통해서 기억을 더듬는 거죠. 그죠? 기록성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내가 여행했던 어떤 날들에 기억을 더듬어서 챙겨둔 사진이라고 보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한 번 보시지 마시고 한 두 번 보십시오. 두 번 보시면 아 편집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구나. 사진을 너무 어깨에 힘주고 찍지 않고 그냥 막 즐거운 마음으로 찍어도 사진이 한 장일 땐 잘 모르지만 여러 장일 때는 그걸 가지고 재미난 얘기도 꾸밀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